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오랜만에 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식밥차 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을 매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식밥차를 되게 많이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캐스트에서 제가 안 보이면 많이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6평 대비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찾아왔고요. 또 6평 대비 공부법, 난 사탐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영상이기 때문에 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6평 대비 공부의 포인트니까요. 6평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6평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실력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모의고사 PDF를 이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 15일에 PDF 배포와 함께 이제 해설 강의를 제가 촬영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사문과 생윤을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사를 업로드해가지고 사문, 생윤, 윤사 각각 1회 분씩 여러분들께 무료로 모의고사 PDF를 배포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제 선생님 새 소식에서 이 공지 뜨면은 오셔가지고 PDF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은 6평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식밥차 관련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더 일찍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윤리와 사상 이제 기출분석 강좌가 완강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당장 지식밥차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6평 대비 지금 모의고사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출분석도 제가 6월 전에는 반드시 완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금 바쁘고 이제 내신 휴강 끝나고 제가 주제도 잡고 컨셉도 거의 다 잡기는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형강이 다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쁜 감이 있어가지고 5월 말에 이제 이때쯤 되면은 윤리와 사상 기출분석이 거의 완강이 이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월 24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밥차 플러스가 돌아올 예정이고요. 5월 24일에 지식밥차 플러스가 개강되기 전에 캐스트 밥차도 여러분들 1회분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캐스트, 경제 관련된 얘기입니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식밥차 플러스는 주제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독점과 과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이제 쿠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과점의 모델과 관련해가지고 독점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종류,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유재산제와 시장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의 종류에서 어떠한 인재의 형태의 시장들이 있고 그 형태의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효율적이고 독점이나 과점은 어떤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또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가 또 될 거고 기업들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하는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까게 될 텐데 뭐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점과 과점의 이제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이제 밥차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이죠. 지식밥차가 이제 개강될 날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시간이 이씨 기다리는 게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3강 정도 분량으로 개강이 될 것 같은데 이 독점이나 과점에서 설명할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추가되면은 많게는 한 4강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식밥차 플러스가 개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의 본론이죠. 6평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문화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리과에서 생윤과 윤사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도표와 개념을 항상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사회문화는 항상 도표와 개념의 투트랙인데 옛날에는 일단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개념이 16개 나오고 도표가 이제 4개가 나와가지고 총 20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개념이 17문항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고 도표가 3문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추세로 점점 추세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표가 이제 킬러라는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도표 문항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지 싶은데 문제는 이 도표가 문항도 줄어들고 옛날에 비해서 난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념에서 어려운 문제들 특히 이제 시간을 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비의 첫걸음이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순서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개념 16문제를 풀고 도표 4문제로 넘어가라 라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개념 문제 중에서 오히려 도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히려 도표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집단의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표 문제 하나를 맞추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괜히 한번 질문 읽으면서 실수를 하면 오히려 도표보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 정답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강의에서 맨날 진상 개념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JS, 진상 문제들이 딱 보면은 이 사회문화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딱 알아요. 아, 이 문제는 JS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진상이다. 혹은 GJS, 개진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런 문제는 한 번쯤 오해를 하고 우리가 도표를 먼저 푼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내가 시간이 끌리는 개념 문제에 비교적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개념보다도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탄탄하게 알고 계시는 선에서 도표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표 실력을 좀 더 끌어올리셔서 개념은 진상 문제를 건너뛰고 15개 내지 16개 정도를 푸신 다음에 도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념 문제로 한 번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요즘은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논리 정연한 사고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어떤 개념 문제가 나오든지 진짜 로봇처럼 탁탁탁 풀어낼 수 있어. 사실 그런 분들은 도표고 개념이고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풀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회 문화를 푸시면서 시간 압박을 겪으실 수가 있고 그 시간 압박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도표가 주로 시간에 압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도표를 최대한 뒤로 빼서 푸는 게 유효한 전략이었다면 요즘은 개념 문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이 특히 취약한 분들은 뭘 고려해봐라? 문제 푸는 순서를 한 번 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점수 형성과 등급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 40점 초반에서 30점 후반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점수가 안정적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도표랑 개념에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떤 거를 준비해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표는 세문항이 나오는데 세문항에서 가장 고정적인 주제가 이제 고령화 통계가 나오고 있죠. 아마 6평과 9평에서 고령화 통계가 계속 나온다면 올해 수능에도 고령화 통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6평과 9평에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통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유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고령화 통계는 계속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주제는 고령화지만 문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 유형에 살짝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화 통계를 계속 앞으로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고령화 통계가 어떻게 유형 변경이 있었습니까? 원래 초창기에 한 5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던 고령화 통계 유형은 원래 뭐였냐면 부양비나 비율을 가지고 유소년, 생산인구, 노인인구의 비중을 유추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분수꼴로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뭐 U분의 생 플러스 노 이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생산인구분의 U 플러스 노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분수꼴로 유소년, 생산, 노년을 알려주고 유소년대, 생산대, 노년이 몇 대 몇 대 몇 인지를 분수꼴로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형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고 최근 작년 수능 문제처럼 최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이 분수꼴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6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 영향을 꽤 많이 받으니까 아마도 분수꼴로 알려주는 문제가 하나쯤 출제가 돼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표 강좌에서 부양비나 비율을 주는 경우와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예제로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켜드렸고 분수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굳이 방정식 계산을 안 하고 바로바로 유소년 생산 노년의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숄트컷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제 도표 강좌를 안 드셨더라도 이 분수꼴로 나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표 강좌에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발췌해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죠. 증가율과 증가량의 구분. 불평등 문제가 여성비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그게 워낙 고난도 문제였다 보니까 출제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형태의 불평등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가율을, 증가량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50만큼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50에서 50이 증가하면 100%, 100에서 50이 증가하면 50%이기 때문에 증가하기 전에 숫자가 분모가 돼서 증가하기 전에 숫자에 따라서 증가량이 똑같아도 증가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증가율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과 증가량의 구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증가율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증가율과 증가율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증가율과 증가율을 그냥 비교해주면 되지만 계산을 해서 이게 증가율과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숫자를 준 다음에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를 분모와 각각 분자에 넣은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느 증가율이 더 큰지를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이런 선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스테디셀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과 증가율을 잘 비교할 수 있는지 이 문제 꼴도 잘 기억해 두시고 풀어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 가구수와 인구수의 구분인데요. 이거 작년에 오랜만에 굉장히 등장한 포인트였죠. 옛날에는 교육청 문제에서만 주로 많이 등장했었는데 가구수와 인구수를 혼동시키는 거 왜냐하면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살기 때문에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부부가구가 두 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문제를 풀면서 까먹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가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박아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도표의 문제들은 제가 전부 다 제 실제 도표 교제에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 도표 교제, 단순히 기출뿐만 아니라 변형 문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도표 문제도 조금 고난도로 실어놔서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아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여러분들 준비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좀 변형이 있죠. 어떤 변형이 있냐. 유형적으로 사회문화 개념이 어려워진 것 플러스 사회문화 개념은 원래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만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유독 작년 시험에서는 좀 지역적인 개념의 체크가 굉장히 많이 잦았죠.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행동은 전부 다 문화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 헷갈리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건 학습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가 학습성이 생기려면 반드시 습득된 것이어야 된다. 즉 후천적인 것만 우리가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 행동은 문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들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작년에 나왔었죠. 영화 제작 기술. 이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런 거. 대체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 문화에 속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좀 지역적인 개념들. 특히 문화 파트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 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들만 짚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강좌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기출 분석 강좌인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사회문화 개강할 예정이니까 내가 지역적인 개념을 좀 기출 문제와 함께 빠르게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로 웨이스트 기출 분석 아주 얇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얇고 시간도 굉장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수강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죠. 채점 유형을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점 유형. 그래서 뭐 애 점수가 뭐 하나는 갑은 0점. 오른 2점일 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 채점하는 유형들 적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 풀 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팁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만점과 0점인 경우에 만점인 경우 0점인 경우를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혹은 뭐 일단 보기를 본 다음에 가정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을 좀 드렸는데 채점 유형 적응이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6평과 6평에서 어떤 채점 유형 문항들이 나오는지를 제가 반영해가지고 6평과 9평 사이에 이렇게 좀 어려운 형태의 문항들만 모아가지고 개념 문항을 풀어볼 수 있는 교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 유형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아마 높은 확률로 나오겠죠. 집단 개수를 세는 유형 이거 이게 이제 JS 진상 듀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상 듀오 문항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적응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상 문항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진상 특집으로 6평이 끝나고 나서 이 문항들을 이제 적응하는 교재를 한번 만들 예정입니다. 6평까지 경향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표와 개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적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윤리로 넘어갈게요. 자 윤리입니다. 윤리는 심화 개념을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요즘 윤리와 사상도 조금 어려운 형태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좀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화 개념까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기출분석 교재를 그래가지고 작년 수능을 이제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심화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설을 좀 두텁게 제작을 했는데 윤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항상 기출 선지가 그냥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윤사는 상대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 넓은 범위에서도 약간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윤리는 어떻게 해서 좀 심화적인 개념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윤리하시는 분들은 생윤, 윤사를 같이 하시거나 생윤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많으니까 생윤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선지가 여러분들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롤스예요.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수고를 강요하는가라는 여러분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선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는 선지인데요. 제가 이 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까지 기출분석을 조금 잘못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시민불복종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수고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수능 롤스의 시민불복종 문항의 제시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출분석을 할 때 문제를 풀고 끝내고 특히 선지에 집중을 해서 많이 봐요. 근데 사실은 평가원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단지 선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시험의 커트라인이 높아서 쉬웠을 경우에는 제시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숨겨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가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내가 혹시 걸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과목이 그렇냐? 생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윤은 여러분들이 최신 3개년 문제 정도는 아주 꼼꼼하게 기출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시문 속 내용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이죠. 올해 수능 특강 당연히 연계교제니까 중요하겠죠. 정오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와 제시문에서 내가 걸리거나 잘 몰랐던 내용들 혹은 아리까리 했지만 우연치 않게 맞춘 내용들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여러분들 좀 오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게시판 오셔가지고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별거 없어요. 주제별로 여러분들 공책을 만드셔서 주제별로 내가 틀린 선지나 맞는 선지 혹은 내가 기록해두고 싶은 선지를 한 줄 한 줄 여러분들 기록하시면서 선지 오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맞고 왜 틀린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단순히 선지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내가 모르거나 걸렸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일단 모르는 선지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왜 제시문을 읽으라 그러냐면 결국 철학은 읽기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지를 외워서 OX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암기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줄글을 읽으면서 인과관계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너무 OX만 반복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냐 그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럼 그냥 선지를 암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제 OX 특훈 교재는 OX만 있지 않잖아요. 이름은 OX 특훈이지만 사실은 제시문을 다 실어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제시문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제시문도 읽어보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OX 특훈 교재 만들 때도 보기뿐만 아니라 제시문에 나왔었던 내용들까지 한큐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시문도 전부 다 OX 선지로 만들어서 갖다 놨죠. 그렇기 때문에 OX 특훈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제 OX 특훈 교재와 함께 오답을 하시면서 대비하시면 되겠고 일단 어쨌든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최근 3개년 기출을 분석하는데 제시문 내용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복습하셔야 된다. 이게 귀찮으면 OX 특훈 교재를 보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이죠. 윤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문제도 그렇고 조금 심화적인 개념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제력 없는 행위가 자발적 행위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출제자들도 알고 냈을 거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보면 이제는 자제력 없는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냐 비자발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게끔 요구하는 형태의 선지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수능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6급형과 수능을 비교하면 6급형보다는 수능이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6급형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출제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의 시험이기 때문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6급형에서 여러분 못 봤던 좀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되거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었던 조금 더 고난도의 추론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빡세게 심화 개념까지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 속에서 심화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자세하게 해설을 써서 이번에 새로운 교제를 만들었죠. 제로 웨이스트 윤리와 사상 기출분석 교제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서양 윤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심화 개념들을 실어놨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시너지가 조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짧게 여러분들 한 150문항 내외로 기출문항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6평 전에 빠르게 몰아서 들으시면 6평 전에 완강을 칠 거니까 기출문제와 관련된 심화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출 20문항 세트로 전범위 목수 꾸준히 이게 생윤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윤사 같은 경우가 생윤보다는 어쨌든 커버하는 범위나 학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윤사는 뒤에 배우다 보면 앞을 까먹는 게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출 20문제짜리 세트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작년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반드시 전범위를 꾸준히 이제 복습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화 개념에 너무 몰두하면 부분적인 것만 보게 돼가지고 다른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약간 까먹어가지고 틀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기출문항 세트를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여사상 이런 식으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제발 제시문까지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잡을 줄 아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수능까지 갔을 때 당장의 공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윤리 공부 방법과 사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도 조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캐스트로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 조만간 또 캐스트로 지식법차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6평 화이팅 하시고요. 저랑 또 캐스트로 열심히 만납시다.